시영 씨 한번 와보세요. 간다. 드디어. 왔다, 왔다. 줌줌한 자다. 줌줌한 자. 폼 진짜 좋아. 좋았어.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이제. 어? 말이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떨렸을 것 같아. 공이 진짜 빨리 왔다 왔다 하잖아요. 시영 씨는 자세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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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야 되는데. 보글대 이렇게 와. 보글대 이렇게 와. 보글대 이렇게 와. 보글대 이렇게 와. 오, 이건 또 똑같다. 아, 진짜. 얘기 들어보니 또 그런 것도 같네요. 아, 금방금방 알아내네. 진짜 너무 잘 따라하지. 촉은 좋아. 촉은 하고 딱 좋아.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막 이렇게 막. 자세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너무 잘해 봤을 것 같아. 너무 잘하고. 대박이다. 신기하다. 잘하려고 하지 마. 뭘 원래는 그냥 갖다 줘. 오히려 그냥 대충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쳐도. 그렇지. 그거 다 하지 마. 다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그렇지. 그렇죠. 일부러 빠르게 두시네요, 지금. 그렇죠. 가볍게. 그렇지. 좋아. 가볍게. 저렇게 배우면 진짜 빨리 느낄 것 같아. 랠리가 오래되네요. 훨씬 더 보이졌네. 그렇지. 저렇게 배우면 진짜 빨리 느낄 것 같아. 랠리가 오래되네요. 훨씬 더 보이졌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예쁘다. 쎄워서 돌아온다. orry다고 졸려요. 졸려? 졸려? 졸려 haven't it. 둘이 졸려. 졸려? 이거 아니야. 졸려니까 땀 한 번 내자. 오. 왔다, 왔다. 자 아무 데나 줄게. 해봐 골. 정답. 우와. 던庸스. 던庸스. 잘 살아준다. 역시 현역. 역시 현역이야. 와, 멋있어. 잘한다. 와야지. 와야지. 잘한다. 8세야. 멋있다. 야, 8세인데 잘 치워. 다윤이 잘 치네. 잘 친다. 진짜 잘한다. 우리 한국 탁구의 미래가 아주 밝네. 그렇죠. 잘하네. 너무 잘한다. 저렇게 어릴 때 익혀놓으면 평생 가거든요. 평생 가지면. 선생님, 근데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봤었는데 이렇게 요기 같은 거. 요기요? 요기요?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요기요. 내가 탁구를 앉히지 너무 오래돼서. 서윤이랑 하윤이. 서윤이랑 하윤이 보여주게. 매일 탁구 연습만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친구들은. 지루해서요? 우리 탁구의 미래인데. 근데 진짜 안 한 지 몇 년 되셨다고. 그리고 한번 뭐 한번 해볼게요, 뭐. 그리고 한번 뭐 한번 해볼게요, 뭐. 그리고 한번 뭐 한번 해볼게요, 뭐. 뭘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떤 요기? 볼통 안에 없는 거. 많이 보던 거. 이거를 어떻게 넣지? 넣을 수 있을까? 되게 물을 들어간다고? 컵독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이거 진짜 열었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 이거? 아, 이거 치렀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왜, 강독님. 왜, 여기야? 왜 찍으셨어요? 방금 안 들어갔는데. 저거 어떻게 넣냐? 대박이다. 야, 그럼 이게 바운드 돼서 들어가는 위치까지 알아야 돼.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역시 금메달이야. 잘해볼까? 오오오! 설마. 뭐 저렇게 해? 설마. 뭐 저렇게 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실시간까지 와! 우와! 야! 말도 안돼!!! 와! 우와! 말도 안돼!!! 와... 오오! 오오! 심았어요? 심었어요? 심었어요? 다 무릎 뚫었어 다 무릎 뚫었어 다 무릎 뚫었어 다 무릎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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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눈빛이 틀려야 돼 저거 눈빛 봐 와 쟤 왜 통통 집으로 가지?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나가는 데 나가는 데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어렵네 내가 볼 때 시험처럼 바라본 것 같은데 아 설마 저게 돼? 한 방에 넣을까?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그걸 어떻게 알아? 알어? 본인이 알지 잘하는 사람 아니야 오, 그래요?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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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대박 지금 저 공에 대한 수피인가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신 거예요 전부 다 아니 이거는 뭐 눈 갖고도 다 알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시영 씨 오늘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저랑 실전 게임을 한번 저랑 선생님이랑요? 네 아 말도 안 돼서 어떡해요 네 금메달 리스트하고 경기를 상대가 안 돼도 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이렇게 해 드릴게요 10점으로 해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10점은 안 돼요 10점은 안 돼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9점으로 딱 해서 시합하는 걸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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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레이 자 플레이 지금도 또 빨랐죠 네 경기 와중에서 원포인트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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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 어떻게 봤냐 저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럼. 저걸 좀 받아내면. 우와. 대박이다. 이야. 빌리네. 그 파워 드라이브를. 아니, 근데요. TV에서 봤을 때는 막 이러시던데. 지금 완전히 박자 딱 맞춰서 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 하고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땀도 엄청 많이 흘리셨네.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 제가 탁구체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하실래요? 저요, 저요? 저 무서운 탁구체, 저거. 아, 그걸로 하라고요? 아, 그걸로 하라고요? 와... 제 가방에 매달고 다니는 건데. 아, 진짜요? 아, 이거 또. 귀엽고 이기기 위한. 아, 참. 쓰레임새가 많더라고요, 가지고 다니니까. 아, 참. 아, 이거 봐. 큰일 났네, 이거. 이건 0대0에서 해야 돼요. 네? 0대0에서 해야죠. 이거 어떻게 이걸로... 아니, 이거는... 아니, 근데 여기 나무보다 그걸 좀 넓게 붙여서 괜찮아요. 아, 나... 이게 나무보다 넓게 붙였어요? 0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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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해내주세요. 일단 5점 정도. 5점 정도. 아, 참.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잠깐만, 아직 준비 안 했어. 잠깐만, 아직 준비 안 했어.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잠깐만, 아직 준비 안 했어. 잠깐만, 아직 준비 안 했어. 마음의 준비 안 했어. 준비. 플레이. 이제 기술 쓰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네트 걸리게 하는 것도 다 생각하셔서 하실 것 같아요. 대단하다. 워낙... 진짜 속상하신 것 같아요. 시험, 이 시험 진짜. 다시. 다섯. 다섯. 합. 오우! 오우! 이거 막아서 못 막아. 이건 못 봤지. 어, 못 봤지. 많이 좋아지셨네. 지금 이기고 있어요. 동점입니다. 진짜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이거. 이기기 때문에. 그렇지, 서브는 방심하면 안 돼요. 이기고 있어요. 이야, 끝까지 이겼다. 이겼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진짜 늘었어, 늘었어. 잠깐 사이에 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승민 선수 이긴 사람이 이시영 씨인데 이시영 씨를 이긴 사람이. 나죠. 자, 이시영. 아, 이시영. 안정환. 안정환, 노션. 아, 이시영. 이렇게 됐어. 경기도 안 하고 이기셨네요. 만나보신 거 안 해. 그 회장님은 내 미치지. 형이 한 번 시간 날 때 원포인트 레슨 했으니까. 금메달 내가 갖고 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안 한번 할게요. 지난 편에 보니까 시영 씨랑 서윤이랑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레슨을 했으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리벤지, 리벤지. 이야, 리벤지 됐지. 저는 아까 가르쳐드린 거 까먹지 말고. 조보 인사 한번 해 보세요. 캔디 없어요? 캔디 없어요? 네? 정윤이한테? 정윤이한테? 민희 다 붙여주게. 실력 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러다가 서윤이한테 작은 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희 채 줄 것 같아. 서윤아, 핸디? 몇 개? 핸디 줘? 다윤아, 일로. 5점. 5점, 5점. 오케이, 5점. 이거 또 좋으네요. 되게 좋아했구나. 파이팅. 아이, 나갔다. 아이, 나갔다. 너무 귀여워. 좋아. 좋아. 여기 쓰러지는 거거든. 귀여워.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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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별로 안 좋아 보다. 또 말린다. 화이팅.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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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영 씨 진짜 확 넣은 것 같은데? 오! 오! 보인다, 이제. 아! 좀 핸디를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핸디를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핸디를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0 대 0에서 한번, 진짜. 0 대 0에서 한번, 진짜. 아니, 핸디를 서윤이가 많이 주고 제가 이기니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빨 수도 없지. 네. 이기고도 시원찮지. 그렇죠, 그렇죠. 파이팅. 파이팅. 제대로. 가자, 가자. 마지막. 그렇죠. 파이팅. 화났다, 화났다. 서윤이 화났다. 진지해. 와! 저걸 봤네, 이렇게 또. 아가씨가 왔어, 어쨌든. 오! 오! 알탈. 동점, 동점, 동점. 동점. 좋아. 상상했어. 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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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래서 진짜 많이 따라갔다. 진짜. 오! 바뀌네. 이 정도면 뭐. 다가. 빵. 그렇죠, 네. 지금 좋아요. 다시. 중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빵. 찍어볼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잘했어. 위에서. 빵. 라켓 들고. 빵. 그렇지. 되죠? 안녕하세요.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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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주세요. 오! 진짜. 진짜. 저희 어렸을 때 영웅이셨는데.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시영사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밥 서세요 다들. 네 분. 이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 아프신 분인데. 안녕하세요. 탁구협회 회장 되면 뭐해요? 탁구협회 회장 되면 지금 같이 여러분들과 탁구를 좋아하는 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이런 친구들이 좋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올림픽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상 저도 오랜만에 탁구를 쳤거든요. 너무너무 저한테도 다시 한번 내가 탁구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두 친구들. 우리 탁구계 고배들인데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서윤이, 하윤이 꿈이 뭐야? 탁구. 국가대표. 국가대표. 올림픽 나가고 싶어? 오늘 금메달 뗄 거야? 우와. 금메달. 멋있다. 석진이, 석진이. 응원한다. 근데 사실 이 시합이 지금 4일 남았거든요. 진짜요? 돌아오면 토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 근데 저 가서 보고 싶어요. 직관하고 싶어요. 저 일정 없으면. 저희 매니저 차 보내드릴게요, 제가. 진짜로? 네. 만약에 성규가 가거나 응원단이 많이 가면 축하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갑자기 시합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돼서. 진짜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진짜. 그런 진짜. 그런 진짜. 개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이시영 씨 성함도 모르고.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죄송해요, 제가. 긴장하면 이렇게 좀 말이.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MC 특별편을 지금. 우와. 우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봐야죠. 바로 본다고요? 저희 거 말고. 우리는 왜? 떼니까. 이건 좀 쟁겨놔야지. 일단은 가볍게 정성규 씨 것부터 먼저. 가볍게.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세서 많은 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좀 흥이 많으신데 좀 풀 데가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몸 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춤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막 춤 아니야? 정말 새로운 장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막 춤, 장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춤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커플 댄스입니다. 커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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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는 분이. 저와 함께 춤을 배워주셨어요. 그래요? 네, 너무 영광이었는데. 자,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누나!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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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제가 정한 누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혼자 하기 쑥스러워서. 네, 같이 해달라고. 안녕. 누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오래는 아니야. 아, 우리 누나. 도시락 싸우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 누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인데. 어, 정말?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스? 어? 있을 수 있어요. 파스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누나가 요즘 뭐 무릎도 안 좋으시고 해서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누나, 혹시나 이런 거 뭐 밴드 같은 거. 테이핑 기본이지.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네, 좋은 거예요. 케이스가 뭐. 제가 누나 돌아가시지 않도록. 돌아가시지 않도록. 뭐 이런 거. 되게 오바스럽게 뭘 많이 갖고. 건강하게 오늘 할 수 있도록. 누나 무릎 안 좋잖아요. 인공 관절도 가져왔어요. 인공 관절. 아니, 무슨 중병 환자처럼. 어? 무릎 만약에 문제 생기면 제가 제 무릎 이식해 드릴 테니까. 또는 제대로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자. 일단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 잘 있었어. 난리 날 거예요. 벌써 지쳤어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저만 믿으세요. 저 정도면 앰뷸런스로 같이 오는 게 낫지 않겠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대박이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들어오세요. 띠보이야?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느낌이? 신발, 신발. 신발. 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아, 맞아요. 특이 엄청 크시네. 우리 선배님 반갑습니다. 선배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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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해주시죠, 선배님. 저희가 이제 오늘 막내로 들어온 거니까. 네, 네. 춤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막내 보호자로 왔어요. 저도 누나를 이제 서포트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춤 다 좋은데 누나가 약간 무릎이 안 닿아요. 무릎에 물이 안 닿는 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에게 좀 에너지를 많이 드리는 안무를. 준비를 했으니까. 아, 해다그라 같은 춤은.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예. 너 벌써 그런 거 필요해? 네. 네. 아, 아. 코어에서. 남자에게 힘을 주는. 궁금합니다. 어떤 댄스지? 저기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예스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의상도 좀 남다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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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옷 안 쓰셨다면서요. 괜찮아요? 전 네. 였어요. 이미 전이었어요. 이미 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편히 그냥 안에 앉혀도 돼요. 편을 이쪽으로. 아니, 그러면 누가 선생님이신 거예요? 우리 제가 오늘 오늘 담당할, 춤을 담당할 선생님입니다. 아프리카 댄스야? 저건 무슨 아프리카 부족 댄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부족 춤 같은 거.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동회가 6년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매번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진행을 해요, 춤을. 멋있다. 오늘 배우실 춤은 아프로 댄스라는 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아... 아... 춤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케이팝에 맞춰서 춤을 케이팝 댄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프로 팝에 맞춰서 춤을 아프로 댄스라고 해요. 저 춤을 두 분이 췄다고요? 네, 아마. 이렇게 하는 거를? 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테크노전사에서? 진짜요? 진짜로. 언니 너무 잘해. 골프도 열심히 치고 유산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건 뭐예요? 지방이에요? 단백질 뭐예요? 이게 지방이지. 네, 지방이죠 뭐. 뭐 그냥 지방이죠. 어우... 굳이 또 보여주고 있어.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야! 아우, 야! 잠깐만! 아우, 나 속이 안 좋아. 아우, 나 속이 날아다녀요. 콜록, 콜록. 오, 날개 달려, 수학이야. 너무 부르실 거 아니야? 선생님, 근데 이분들도 처음이시라고요, 그러면? 네. 여기도 이제 원래 동호회를 활동을 하시는데 아프로 댄스도 오늘 다 댄스. 장르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선배님 아니네. 동기네요. 아프로 댄스는. 아프로 댄스는 그렇죠. 다 입문자. 동호회 쪽으로 제가 좀 선배거든요. 제가 많은 동호회를 좀 가봤어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말 성규 씨가 지금 동호회에 처음 이런 모임을 처음 해보지 않나? 대학교 때 이후로? 근데 약간 좀 제가 선배로서 뭔가 좀 조언을 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너무 나서서. 너무 활기차니까. 근데 나도 화면에 그렇게 보였니? 되게 깝치시잖아요. 크롬 닫았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많이 깝친 건데 우리가 하나가 너무 깝쳐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해서. 근데 정말 아프로 댄스에서 중요한 게 정말 그렇게 깝을. 이렇게 본인의 끼를 보여주셔야 돼요. 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춤이다 보니까는 이게 막 동작이 엄청 막 중요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동작보다 더 중요한 게. 본능적인 필? 그렇죠. 그렇죠. 본능으로 이제 표정이라든가 막 흥. 정말 속상해요. 제가 원래 춤을 좀 잘 추는데. 그렇죠. 잘 알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보여주세요. 기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드릴게요. 깝쳐, 지금. 깝난데. 서로 깝친데. 오. 네.